국민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정당 정직하고 믿음직한 대한정당으로 국민을 위한, 국민을 위한 SBS 국민의 선택 선거 방송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주요 언론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이번 한국 대선의 또 다른 선자는 SBS 애니메이션이었다.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아시아 인터넷판에 소개된 기자입니다. 영화 패러디와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며 재미를 더했다고 소개했습니다. 선거 당일 밤의 승자는 SBS였다고 판단했습니다.